턱턱쇼 턱턱쇼입니다 오늘도 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볼게요 치즈케이크 처음 생겼어요 치즈케이크 갤럭시 캔디 삼콩과 섞으니까 맛있어요 탕후루가 녹고있으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짱 치즈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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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즙 대폭발 스타일이 엄청 달고 과즙도 엄청 많아요 다만 살짝 설탕이 녹아서 근적거리긴 했지만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오랜만에 하고서 좀 딸리는데요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카랩 함 치즈 cosmic 치즈OG 열 하얀 먹 bit provide 맛있다 치아이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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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기까지! 좋아요와 구독 꼭 들어왔세요! 다음에 또 만나요!